추위가 참 안 풀립니다. 어제 금호강에는 올겨울 들어 첫 결빙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 영하 6도, 봉화와 청송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대구가 영상 6도, 봉화와 청송이 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모자랍니다.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 곳곳에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15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오늘 밤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이 8도, 경주가 7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 상주가 영하 9도, 구미가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당분간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